서울에 살면 요즘은 일기예보보다 더 자주 들척거리는 게 먼지예보입니다 늘 이 먼지 때문에 신경을 쓰고 먼지가 많은 날은 바깥에 걷기도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가 여기 와보니까 참 좋네요 오늘 오후 같은 이런 따뜻한 날씨에 먼지없는 동네에 오니까 참 좋습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인데도 이상하게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빨리 지구가 재창조돼서 정말 완벽한 천연계 아름다운 천연계 속에서 살게 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신랑을 맞이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성경절이 3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한 가지 주제를 이렇게 자주 여러 번 언급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은 신약 성경에 최대 관심거리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재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또 아무리 얘기해도 무시하고 또 알고 있으면서도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서를 통해서 가장 많이 언급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특히 예수님께서 친히 이 재림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전체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고 이어진 25장은 그 재림을 어떤 사람들이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가 이제 상당히 아주 재미있게 그러나 아주 의미 깊게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교훈 속에서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이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지진이 있겠고 또 전쟁이 있겠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온역이라는 것입니다 온역이 있겠고 할 때 이 온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년병이 창구를 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중에 아주 현저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번에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만 이 온역과 함께 또 다른 재림의 현저한 징조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지금 온 세상이 동성애가 휩쓸고 있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동성애를 넘어서 동성끼리 결혼을 이제 허가하는 나라들이 수십 개국이 돼가고 있고 희한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성간의 연애 혹은 동성간의 이 문제는 늘 역사의 말기 현상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직결 심판으로 불로 멸망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직결 심판을 받고 멸망한 이유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동성연애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단어에 소돔에서 유래한 소돔 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비정상적인 이상한 성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정도로 이 소돔이라는 나라가 소돔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동성애가 아주 성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직결 심판으로 그 나라를 그 도시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동성애 현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작심을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너무 하나님께 대해서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랬다고 하든가 이건 뭐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뭐 이야기가 사실이건 진실이건을 떠나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소돔 고모라 사람들한테 사과하세요 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동성연애 하다가 불심판도로 망했는데 지금 동성끼리 결혼하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이렇게 그냥 두시려면 먼저 동성연애 하다가 망한 소돔 고모라는 사람들은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과하십시오 그랬다고 그래요 우수게 말로 전해지지만 지금 상황이 그 정도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봄 24장에 재림의 징조와 임박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25장에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탈란트의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 다 기다리는 이야기고 기다리던 대상이 왔을 때에 둘로 나누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열처녀는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막상 신랑이 왔을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렸을 때에 신랑을 기다렸지만 다 맞이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고 미련한 처녀다섯은 기름이 미쳐 준비되지 못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아주 슬픈 이야기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는 주인이 먼 곳을 떠나면서 세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고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또 한 종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나간 사이에 이 세 종들이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야기죠 충성된 종,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과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치 주인이 곁에 있는 것처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겼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개를 더 남겨서 열 개가 되었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일해서 두 개를 남겨서 네 개가 되었고 이 불충한 종은 나쁜 일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땅에 갖다 묻었고 주인이 오면 돌려주려고 묻어놨어요 아주 나쁜 사람 같았으면 투덜거리면서 팔았을 것입니다 기분 나쁘게 누구는 다섯 개 주고 누구는 두 개 주고 이거 사람 차별하는 거 이거 기분 나쁘다 하나 팔아가지고 먹고 마시고 방탕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묻어두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와서 이 종에게 각각 선언을 하는데 한 종은 하나 받은 종은 저주 비슷하게 받았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충성된 두 종은 더 큰 것을 주인에게 맡아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 재림 전의 생활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열 처녀의 비유에서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무엇 때문에 나눠졌습니까 기름 때문에 나눠졌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고 기름 조금 가져와서 불 켜고 기다리다가 기름이 다 떨어진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는데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애를 썼지만 더 이상 문은 잠겼고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상징으로 쓰일 때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이 성령은 대단히 깊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육적으로 자기 힘으로 살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처절한 죄인들입니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순간마다 성령의 역사가 돕지 않으면 속절없는 죄인들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모든 인간은 속절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경건하고 의롭게 보이는 죄인이 있고 죄인처럼 보이는 죄인이 있을 뿐이지 또 아주 많이 타락해본 경험이 있는 죄인이 있고 거의 타락해보지 않은 그냥 무난하게 평범하게 살았던 죄인이 있을 뿐이고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속절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죗된 속성을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이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최선의 혹은 유일의 방법은 하루하루를 육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빠트리지 말고 드려야 할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저의 입술을 제어해 주시고 저의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고 저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지도해 주셔서 거룩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아무리에게나 주시지 않아요 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굉장한 변화가 옵니다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말 한마디 한마디에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영혼을 회심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어요 한 영혼을 회심시켜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입마셔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이 망가집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의 생활 속에서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들여서 성령의 지도를 따라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생활의 어떤 면이 일반 사람과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머물러서 생활하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전혀 성령의 인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비유에서 그 교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보시면 또 실물 교훈에 보면 이 비유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대목이 나옵니다 이 두 달란트 받은 종과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을 해서 두 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이 다섯 개 받은 사람은 다섯 개 받은 것에 원금과 이자만 돌려준 게 아니고 열 개를 다 주인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섯 개를 이 종에게 준 것은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맡겨놓은 거예요 그 맡겨놓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열 개가 된 다음에 그게 다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인께 다 돌려드렸어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개를 만들어서 주인이 왔을 때 주인한테 다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개 받은 사람이 다섯 개를 버는 동안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번 것이 아니고 누구를 생각하고 일한 것입니까 주인을 생각하고 일한 것입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역시 자기 돈 번 것이 아니고 주인을 의식하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결과적으로 두 개가 더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이 왔을 때 다 내놓은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쁜 일 한 게 아니고 그냥 일을 안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전 생애를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놓으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생의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는 그런 면에서 열천의 비유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일한다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일만 하고 살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루 종일 주님의 일만 하느냐에 대한 대답이 그 다음 비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비유는 임금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왔어요 와서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을 양쪽으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한쪽은 양이고 한쪽은 염소예요 그러니까 위에 두 가지 비유는 재림하시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산 결과를 가지고 재림하셨을 때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달란트의 비유에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은 이 두 종이 늘 주인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이것들을 제가 간추려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천의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오직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는 삶을 산다 그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무엇이냐 나중에 이야기를 보면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주인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불화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세 번째 비유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래에 영원한 운명은 현재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미래에 영원한 운명을 결정지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비유를 제가 좀 상세하게 읽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이라 제가 첫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양과 염소라고 하는 이 두 짐승은 비슷한 과입니다 대조되는 동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양과 대조되는 짐승은 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양과 염소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양하고 염소하고 섞여놓으면 뭐가 양이고 뭐가 염소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 정도로 비슷해요 색깔도 다 대체로 하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제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 두 개는 붙어 있어요 신자입니다 신자 두 개는 신자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양과 염소를 나눴다는 것은 신자 중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것이요 그러시죠? 곡식이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예 불신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멸망이 확정된 것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시 나눠져 가지고 한쪽은 멸망으로 들어가고 한쪽만 구원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 드린 대로 나도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제가 10개명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연관시켜서 10개명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표시는 안식일이 명백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0개명은 두 쪽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사람과 관련된 법이 또 여섯 개가 있어요 그것은 이웃 사람과 관련된 것입니다 거의 다가 그렇게 해서 그 법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신자와 신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교회 안에 신자이면서도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분류한 염소라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양은 어떤 사람들이었고 염소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다 주여주여하는 자들입니다 재림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양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양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공개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요 그때 하신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이 성경절을 참 많이 보고 읽었지만 제가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없습니다만 오랜 세월 한 글자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할 때 그냥 너와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의 형제들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들었어요 이렇게 제가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형제가 아니고 누구 형제예요 내 형제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기의 형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형제에게 잘해 준 것이 있으면 누구한테 잘해 준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렇게 해 주신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내 형제 중에 내 형제 중에 제 여동생이 제가 이제 장남이고 독자입니다 그리고 제 여동생이 아래로 네 명이 있어요 요즘 같은 건 좀 많지만 옛날 같은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동생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둘째 동생은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지만 그냥 간신히 먹고 살 정도예요 넉넉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 제 여동생의 친구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부자예요 아주 잘 사는데 둘이 아주 친해요 그런데 제 여동생이 이제 덕소에 조그마한 연립주택 하나 가지고 살다가 시댁이 진주예요 그래서 이제 진주로 그 집을 초분해서 진주로 이사를 가서 뭐 한 35평 34, 5평 정도의 그 아파트를 이제 세를 얻어 갔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은 조그만 걸 팔아가지고 거의 진주니까 이제 지방이니까 가서 아파트를 좀 한 34, 5평째를 하나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집에 살다가 그래도 한 34, 5평에 가니까 집이 헝하고 어디 뭐 물건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친구가 와서 보고 그 집에 필요한 모든 가구와 전자제품들을 다 사서 추춘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이 미안해할까 봐 빌려주는 거라고 하고 주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뭐 한 20년 이상 되는데 안 맞는 거 보니까 그냥 준 것 같아 그 다음에 한 번은 제 동생에게 미국을 같이 가자고 이제 제의를 해가지고 둘이서 미국을 가가지고 모든 왕복 경비와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에 경비를 친구가 다 대주고 미국을 이제 같이 갔다 오더라고요 내 형제한테 잘해 주니까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이 좋죠 그래서 제가 한 두 번 정도 전화해가지고 동생에게 이렇게 후대해가고 잘해줘서 고맙다고 내가 전화를 한 두 번 했어요 그런 원리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너그럽게 후대해서 잘해주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한테 전화 올 겁니다 고맙다고 내 형제를 잘 봐줘서 고맙다고 전화 올 겁니다 이게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 대전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한 청년이 학생이 공부를 꽤 잘해서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기를 키우느라고 그 어머니가 정말 뼈 빠지게 고생을 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를 이제 공부시키느라고 어머니가 고생한 걸 알기 때문에 이 학생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과외 공부를 시키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이제 첫 봉급을 꽤 오래전입니다만 한 3만원인가 받았대요 한 달 비용으로 어머니 생각이 먼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생각에 그 돈을 가지고 뭐 돈이 귀했는지 하니까 손에 들고 갔나 봐요 이렇게 어머니 주려고 하는 그 마음에 고속버스를 탔어요 타고 이제 대전에 내렸는데 그 고속버스 터미널 입구에서 아주 남루한 거지 한 사람이 여기 이제 종아리를 걷어올렸는데 종교가 막 나고 뭐 진물이 나고 아주 정말 딱하게 보이는 거지가 구걸을 하더래요 막 지나가는데 그러니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 손에 들고 있는 거를 그냥 다 주고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종수인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반기면서 종수야 너 어떻게 왔냐 하는데 갑자기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돈 들이러 왔는데 그 돈 가지고 오다가 거지한테 줬다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왔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대요 근데 그 후로 이제 와서 공부를 하는데 뭐 이것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그렇게 공부가 잘 되더래요 책을 보면 거의 사진처럼 찍히더래요 그냥 그냥 시험치면은 뭐 아주 성적이 잘 나오고 이상한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청년이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수석 졸업했다고 그래요 자기 말로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미국 이런 경험이 한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못 드리고 어쨌든 이런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자기가 한국에서 이제 의사하면서도 그런 돕는 일을 여러 번 했었나 봐요 그런 일을 잘 했었나 봐요 이 청년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미국에 이제 취업이 돼서 미국 가서 의사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가 비몽사몽 간에 환상 중인지 무슨 개시 중인지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되는 거예요 종수야 너 그때 그 대전에 있던 대전에서 터미널에서 네가 도와준 거지를 네가 도와준 후에 너 공부가 잘 됐지 너 왜 그렇게 되는 줄 알아 네가 나를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야 그때 터미널에서 구걸하던 거지가 나였다 그러더래요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자기가 세 가지 경험을 아주 깊이 했었는데 그 세 경우가 다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면서 그 사람이 영어로 하더라고요 That was me 그때 그 사람이 말이야 나야 나야 하고 예수님이 세 번 이야기하더래요 자 그것이 뭐 사실이건 사실이 아닌건 떠나서 이 말씀에 기초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펴서 베풀고 나누고 하는 일이 주님께 하는 일이라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만 일하고 살 수 없어요 다 자기 육신에 일이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너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나 대하듯이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한 것이 곧 양과 염소를 갈라놓은 기준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 염소에게 한 말씀은 정말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렇죠 왼편에 있는 자들의 길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령한 불에 들어가라 이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니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했고 아니 그랬는데 어떻게 섭섭하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때 아까 하신 말씀과 정반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아까운 정반대 자연히 또 대답이 나오겠죠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이 사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에요 교훈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이렇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요 사실 굉장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시간들에서 예배들이러 다녀야 돼요 돈 들여서 헌금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건축 헌금할 때 수십억씩 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교회 노력 봉사해야 됩니다 또 전도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자기 것 내놓은 것이 퀴즈예요 퀴즈 저축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아니 투자하고 저축하고 어떻게 달라요 저축은 아무리 어려워도 원금을 찾을 수 있어요 원금 그렇죠 그런데 투자는 상당히 더 많은 이익은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뭐 쉽게 말하면 까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드리는 모든 시간들 재물들 우리의 노력들 이런 것들 저축에 투자해요 자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어떻게 구분하다 보니까 염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선언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러십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제가 드린 헌금하고 노력한 것 다 돌려주십시오 원금 상환이 돼야 안 돼 아니요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요 투자하는 것입니다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를 제대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원금 다 날라가 버려요 지금 여기에 마태봉 24장과 25장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방식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라라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교회 열심히 다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다니고 있다면 다른 사람한테 잘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살아남을 자를 결정하는 기준을 이렇게 정리하면 거의 확실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태봉 25장의 비율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살아남은 자를 결정하는 기준 첫째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주실래요 마이크를 좀 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말을 어떻게 하느냐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차피 다 이중성이 있어요 체면을 차려야 되고 또 속과 겉이 똑같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 갔는데 미운 사람이 있어요 골치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밉다고 싫다고 얘기는 안 해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아이고 집사님 반가워요 속은 하나도 안 반가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헤아리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이나 저나 늘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신앙이에요 제가 교인들에게 종종 설교할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신앙 생활을 제대로 마음 편하게 하려면 사람 꼴을 잘 봐주라는 거예요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나하고 틀린 사람 나하고 다른 사람 속 속인 사람 정말 진짜 보기 싫은 사람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 예수 잘 못 믿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저나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항상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했느냐 다른 사람에게 이 입이 말이에요 우리의 건강을 결정지는 일에 이 입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 여기 들어가는 것 뭐예요 음식 이거 제대로 잘 들여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죗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는 것보다는 나쁘게 말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끼리도 둘러앉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적으로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이 계시겠지만 흔히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 자랑 아니면 남 욕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생활에 습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항상 생명적 언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생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잘 못하겠으면 이 봉에 놓고 가만히라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말을 하면 남을 해치는 거거든요 남의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말을 하고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 생명적 언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평화를 주는 그런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았느냐 이 말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좋지 않은 말을 하면요 이 좋지 않은 말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귀는 자기 귀입니다 여기 제일 가까우니까 안 좋은 말을 계속 자꾸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는 안 좋은 말처럼 자기가 바뀝니다 영향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 좋은 말을 하고 살면 그 좋은 말의 영향을 자기가 받아서 자기가 그 좋은 말처럼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을 항상 선하고 좋은 말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정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교하실 때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도 심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성적으로 나쁜 짓을 하면 움츠러듭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항상 모든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심으로 우주를 유지하십니다 이 우주를 유지하시다가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이걸 유지시키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었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원리예요 꽤 오래전에 기사입니다 제가 예화에서도 몇 번 썼습니다만 제가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 그 감동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떤 남자가 50대 중반에 전립선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상당히 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검사를 해본 결과 말기예요 병원에서는 6개월 정도 이상 살기가 어렵다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치료하는 것보다는 다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남은 인생이라도 남을 위해서 살다가 가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돈이 좀 있었나 봐요 트럭을 한 대 샀는데 목욕시설이 달린 트럭을 한 대 샀어요 그래가지고 찬물 나오고 더운물 나오고 목욕시킬 수 있는 시설이 있는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가난하고 어려운 노인들 많이 사는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 부부가 노인들 목욕시켜주는 봉사를 한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 번 한 노인을 이렇게 목욕을 시켜드리고 나면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부부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힘은 들었지만 자기들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봉사를 하는데 여섯 달이 다 찼는데 안 죽었어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1년 정도 갔는데 안 죽고 이상하게 몸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또 했어요 1년 반을 그렇게 했는데 아무 몸에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양 목사님도 잠깐 피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 인간의 인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질병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건강을 지키라는 거예요 미워해봐야 자기만 손해거든요 제가 요양원에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다 보면 그 여자분들이 암 환자들이 꽤 많이 오셨는데 그 중에 그 요인 중에 상당수가 남편이 바람난 거예요 아주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생활도 그렇고 아이들도 문제도 있고 해서 이혼을 못하지만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미운 마음이 가셔지질 않아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1년이고 2년이 살면 이제 자기가 병 걸리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이 병 걸리고 미움을 받던 사람은 멀쩡한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미움을 받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이 덕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사람 덕을 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유 묻지 말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유 대지 마시고 하나님이 명하셨으면 예 아주 즐겁게 명하신 대로 순정하면 우리의 몸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예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뜻대로 행한다는 말이 부담이 되죠 행한다는 말은 늘 부담이 와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에 즐겨 순정하는 자들이 천국에 모여서 같이 산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론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이 아니고 주인한테 뭐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다 종합해서 만들어 놓은 결론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과 시간, 재물, 능력과 재능 등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그 모든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사업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한 결과 하나님의 사업이 발전되면서 다른 사람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살아남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모여서 같이 살 사람들은요 항상 이타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가족관이나 교회 안에서 전적으로 이타적인 사람끼리 딱 모여 살면 거기에 행복이 넘치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처절하게 이기적이고 그만합니다 이것을 고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제예요 이기심을 이타심으로 교만을 겸손으로 고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입니다 이것을 실현하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겸손해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 가진 모든 것을 나무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원의 말씀을 따라서 항상 자기를 낮추고 남을 존중해 주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진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